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라운드 페스티벌 2024 라오스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어요 와우 제가 사실 라오스에서 공연은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많이 설레는데 아마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지?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껏 즐거운 시간 저와 함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2024년 11월 2일에 비엔티안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